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시면 박수를 더 많이 쳐주셔야 되겠지요. 우리 잉동남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방금 혹시 출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가수 너무 행복하게 돼드릴께요. 우리 인생 갈등이 빈손이잖아요. 빈손 돌려드리겠습니다. 빈손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뭐냐 바람이 뜨냐 구름이 뜨냐 잠시 왔다 가는 새 얻은 이 밤만 사내냐 온난화도 한 세상 돈 없어도 한 세상인데 인생 살이 별거 없더라 아 어차피 가늑은 빈선이 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생이 뭐냐? 바람이 있느냐? 구름이 더느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으로 그리 만나고 사느냐? 돈 많아도 한 세상 돈 없어도 한세산데 세상살이 별가 없더라 어차피 갈대는 빈손이 없더라 돈 많아도 한세산데 돈 없어도 한세산데 세상살이 별가 없더라 어차피 갈대는 빈손이 없더라 베이컨이 반승자, 우리 또 멕징이가 시켰고 마지막 곡이 네블리 신날다고 말투자 한 번 더 나올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